여기가 이번에 머무는 호텔 오 올라간다 여긴 메뉴 그렇게 안 비싼데? 엔트리가 뭔가? 세븐틴인 것도 안 되는데 아, 그래 세븐틴? 아니, 그거 구멍나는 걸로 알고 있어 아, 그래 세븐틴? 펭귄이 엄청 많은데? 저기 펭귄들 아, 저 뒤쪽에 검정색 펭귄같이 생긴 새 진짜 펭귄은 어디 저녁에만 봤나? 우리 펭귄 얼마니? 이게 너무 비싸 근데 이게 치프했어 54불 70이고 이게 치프했어 응, 작아 여기 어댑터 펭귄 있어 우와 아, 그러네 밖에가 더 많네 130불 주고 펭귄보러 갔는데 밖에 펭귄이 깔려있어 꽁짜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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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펭귄이 지나가고 있어 완전 펭귄이 지나가고 있어 완전 펭귄이 지나가고 있어 어 내 안에 들어간다고 해서 어 껄갈이 하나 봐 이제 4불 얼마야? 4 4 4달러야? 그냥? 꽁짜냉 신발을 부탁해 닫았어? 클로스트야? 밥 먹기 힘드네 이번에는 제발 열려 있기를 내꺼 난리 났네 평타이상 하는 맛있는 나카우쉐드는 여기지? 오가 스테이션 앞에 있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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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스토라 레스토라 아이 플러니 스테레디 엑스트라베드도 있네 여기는 가정집 민박? 어 민박 형태 에어비앤비는 아니고 방만 얻었고 맛스룸이랑 키친 맛이에요 그리고 하루 180 에어비앤비는 아니고 에어비앤비는 아니고 맛스룸이랑 키친 맛이에요 그리고 하루 180 아 어 쉐어리vert 여기가 시루를 도와말 비닐됐네요 야기 여기가 다행이다 밥 깨끗 씻고 땅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어?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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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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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고벨이 오! 오! weird fruit 아이스크림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? 알아요 그대 해야 할 길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?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? 알아요 그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을까 여기 가고 싶어 아... 아... 이리쥬 여기가 어딨어? 아... 여기가 어딨어? 아... 아... 나 이런거 넣으면 얼마나 살 수 있어? 보통 한 6불이면 하다 니까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 9불 두 개 해서 18불 바팡끼 이게 우쿠라나빵이라고? 응 한국 슈퍼에서 샀어요 아 이게? 포스코에서 샀는데? 여기 맛있게 생겼네 빠이빠이 남성 비는 냄새도 좋아 볶아 나는게 아파 비누 냄새도 좋아 비는 냄새도 좋아 치즈 밀 치즈 밀 치킨 나겟 치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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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찬가지면 위험하네 벽 쪽으로 보고 자야돼 여기도 이게 거치대가 없어서도 마찬가지면 위험하네 벽 쪽으로 보고 자야돼 마찬가지면 위험하네 아마 여기 좀 괜찮았던 것 같아 처음엔 가격도 비싸고 무슨 호텔 가격 정도 하니까 엄마 아빠 전화가 볼래? 무언가 중심으로 이럴 때 다시 한번 안 된 사람 고마워 고마워 거의 다 blah 맛있어? 으으... 오늘의 아침 48불이면 45,000원 정도 하려나? 가자 네 온다 온다 치아철이네 엄마야... 나야 초팔이야 이렇게... 이렇게... 으흐흐 간다 안 돼쪽도 보인다 땡큐 나 오는 거 맞지? 아... 짜증나 어, 짜증나 어, 짜증나 아, 짜증나 라우더, 라우더 투웅티라고 이것도 예쁘네 으흐흐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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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퀸 으흐흐흐흐 특수 대접시 오, 끝 장착 왜 아이디야? 와이트 뭐야? 와이트 뭐야? 아이디꺼 맘이꺼 오늘 스쿼터 타본다 빔 끌고 아빠 떨어져 보이겠다 오, 일렉트리 바이길래? 다음날 와, 과연? 와, 야채가 아침에 술을 먹는데 아침에 수신을 먹었다고 하니 아침에 누운 날 아침에 술을 먹으러 왔어요 아침에 술을 먹으러 왔어요 아침에 술을 먹으면 아침에 술을 먹어요 아침에 술을 먹어요 사이즈 너무 맛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점심이 많다 다진마다 해보자 잠깐만 스웨링 대단해 왼쪽은 제 잔카준입니다. 아, 추워진 2차 시도 끝! 끝! 야...여기다 다 잤어... 이거는... 90% 50% 50% 30% 10% 10% 이거 버려야지 이거... 벽 벽 벽 벽 사우나야? 짱이 너무 테이 근데 여기 있다 양파링인데 웰링턴에서 파마스터노스 가는 중 사냥 ㅋㅋ 사냥 바다 호들 뱁 사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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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, 이제 이것도 먹을 수 있지. 다크서클 와서 그냥, 이거 오케이. 완전 진해지고 있어, 다크서클. 여행 중이라 화장실 갈까 봐 물도 잘 못 마시고, 잠도 약간 불규칙하고 그러니까, 집에 가서는 물도 좀 많이 마시고, 수분을 좀 많이 해야겠어. 이거 봐, 엄청. 엄청, 엄청. 아주 스파도 잘하고, 일단 화장실이랑 욕실이랑 따로 있어서 너무 좋고. 플래넛 워턴 가? 헤스팅스에 있는 워터파크 갈 거라서, 다시 옷 갈 거. 수영복. 수영할 수 있게.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? 나와 놀고 싶은 말은 없나요? 그러게. 두 쪽에 있는 사람들 다 온 거 같아. 나름 유명하네. 수영복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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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차이너 어른들, 아이돌. 가족 그런 조건 없고, 108불. 슬라이드 재밌을 거 같아. 15,000대 안에 있는دي. 저의 턴트도 보면. 총 1,000대. 우아한 시간대에 할 수 있는 거. 올해 두 시간대에 이렇게. 우아한 시간대에 오너뜨만에 오는게. 내가 보관하는거 안다. 계속해서 있습니다. 물 많이 타겟지. 물 많이 타겟지? 그렇chten. 이제 좀. 저녁. 하. 오는 warmth. 뜨거운 말이다. 바람 불어서 너무 쉬운데? 바람 불어서 너무 쉬운데? 바람 불어서 바람 불어서 바람 불어서 바람 불어서 아니야 나 괜찮아 너무 많이 간 거 같아 바람 불어서 바람 불어서 아 배고파 아 배고파 다들 나처럼 찍어가는거 바람 불어서 바람 불어서 하이링 바람 불어서 그래도 어쨌든 혼자 돼서 영수증을 봐야 돼 할머니가 그치 먹자 하이링 입술이 펄해 비쌤첵스다 맛있게 아유 다 올해 할 수 있는 거야 엉덩이 온 아아.. 약도 끌고 싶어 저기 닦아? 네 상이 같은 거 안 돼? 네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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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쁘긴 한데 엄마 와이트를 하는 게 낫겠지? 와이트 해야겠다 자 이거를 짚고 이끝이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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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